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하는 식료품 및 담배 도매 업체입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2022년 4월 2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5.42% 상승한 14,600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8일 대비 약 32.13%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8월 11일 만 6,75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7일 만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4월 15일 17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3월 4일 4,692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31%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72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14일 가장 많은 4,238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21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57%에서 약 4.0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0월 28일 약 5.7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4월 26일 약 3.5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304억원이며 2015년 380억 대비 약 242.8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81억원으로 2015년 25억 대비 약 216.3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25%입니다. 순이익은 약 119억원으로 2015년 181억 대비 약 마이너스 34.22%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17%입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1.11배이며 지난 2016년 23.3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2.3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66배이며 지난 2016년 0.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7.72%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4.76% ROE는 5.91%입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매출액은 1,328억 7,22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655위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기준 5위입니다. 매출액은 1,304억 4,17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40위 코스피 종목 기준 655위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81억 4,64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27위 코스피 종목 기준 547위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기준 5위입니다. 순이익은 119억 5,52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77위 코스피 종목 기준 479위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기준 5위입니다. 지난 3년간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4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8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